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이번에는 약국에서 백신 맞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약국에서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이 씨는 시티필드에서 했죠. 이렇게 각각의 백신 접종센터들이 있는데 워낙 약국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CBS 약국에서 맞고 왔습니다. 제가 맞는 장면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예약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 유튜브 화면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CBS 치고 들어가서 거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면 CBS가 백신 접종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주가 뜹니다. 뉴욕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주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질문들이 나와요. 최근에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열이 난 적은 없는지 간단한 3개 정도 질문 답하시고 노노노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백신 접종 대상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65세 이상인지 16세 이상 기저질환자인지 직업군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적당히 고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집코드를 입력하시면 내 집 주변에 가능한 곳이 쫙 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시간대별로 나와 있어요.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를 딱 클릭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면 다 가능한 약국 없습니다가 떠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속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밤 12시가 넘으면 이게 예약이 된다. 한두시, 둘, 셋이 이때 또 이때 제일 잘 된다.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밑져야 본전이다 싶은 생각으로 진짜 낮에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12시가 땡 치고 들어갔어요. 돼요. 신기하게 12시가 딱 지나니까요. 내가 가능한 지역이 그때 당시 한 10개 정도 떴어요. 많이 떴죠.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고른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안 되시면 밤 12시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예약 당일이 되잖아요. 그럼 cbs에서 문자가 와요. 네가 여기 우리 cbs에 도착하면 오늘 몇 시에 네가 예약이 돼 있는데 도착하면 I'm here 이 버튼 눌러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그 cbs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I'm here 눌렀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래요. 그러면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입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이름 그 다음에 시간 확인하고 그 받은 문자 내 핸드폰을 보여줘야 돼요. 예약 확인.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 자기 문진표 같은 거 다 작성한다. 여긴 그게 없어요. 예.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만 딱 아이디만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뭐 내가 그러면 내가 직업군을 제대로 했는지 뭐 내가 보험이 있는지 이런 확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보험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계속 주별로 발표는 하고 있지만 뉴욕은 물론 전 연령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만 뉴저지는 아직 확대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주 정부 입장이건 연방 정부 입장이건 현재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자가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가서 얼마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가서 맞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책임질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그게 정말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그런 제재라면 분명히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전혀 확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맞으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빨리 많은 분들이 맞으시는 게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이민 상태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혀 신분 확인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국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노란 선을 따라 들어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원래 스위스 그 파머시가 있잖아요. 그 코너가 거기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안 하고. 거기서 떨어진 다른 이렇게 무슨 물건 진열해 놓은 곳에 임시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거를 만들고. 제가 갔을 때 거기는 두 사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따로따로. 줄도 안 서 있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바로 맞았거든요. 들어오라고 해서 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 주변으로 의자만 이렇게 뜨문뜨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5분 동안 자기 상태 지켜봐야 되니까. 맞으신 이후에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제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맞았죠. 맞고 나서 증상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조금 뻐근하고 약간 부은. 약간 부었는데. 뭐 그렇게 막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 저는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그때 이 씨는 화이자 맞았었고. 저는 모더나를 맞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처음에 예약할 때는 1차와 2차 시간대를 다 한꺼번에 예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두고. 다 예약을 해 놓고. 아마 이제 저는 2차 접종할 때 또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가서 맞으시면 되니까. 도대체 백신 접종 어디서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맞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 그냥 가까운 이렇게 약국 가서 맞으면 된다. 어디 특별히 뭐 병원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약국에서 백신 맞게 특별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65세에서 점점점 내려오고. 또 맞을 수 있는 곳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전처럼 막 힘들고 그러신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월그린에서 맞으셨는데. 거기에는 문진표가 다 있었고. 오. 그다음에 30분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맞고 나올 때까지 30분. 아 그러셨구나. 저는 그래서 두 분이서 그런지. 그래도 제법 끊이지 않고 맞을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네. 근데 뭐 금방금방 또 맞고 끝나니까. 15분 그냥 앉아서 잠깐 기다렸다가. 네. 봤죠. 근데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이렇게 좀. 병원 같으면 어땠어요. 좀 이렇게 좀 케어해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세트필드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요. 거기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1대1로 가서 괜찮니 확인해주고. 너가 지금 20분 후에 내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 그동안 너에게 2차 예약을 잡아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케어를 해 주는 느낌이 있었구나. 아 그러셨구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느낌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가면 돼. 이렇게 하더니만. 제가 15분쯤 돼서 그러면 나 지금 가도 되니? 그랬더니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무도. 그래서 만약에 그 1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난 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가? 이렇게 잘 쳐다보거나 관찰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는 했었어요. 저는 확실히 괜찮냐. 뭐 어지럽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거 계속 확인하고. 20분이 돼서 갈 때도. 괜찮냐. 이거 한 번 더 물어보고. 입구까지 걸어가면. 입구 앞에 또 있어요. 사람이. 확실히 괜찮냐. 뭐 다 확인했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고 보냈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고. 또 제가. 그 접종한 거기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모든 CBS를 다 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곳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면. 한번 다른 데를 알아보셔도 되고. 뭐 간단하게 그냥. 백신 접종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약국에서 하셔도 될 것 같다. 다시 갔다가 Statesman을 해주면. Labour하고. 내 집과 새송이로 이 dias게 가 주는 . 다시 lecturers 걸gio 시간 해야 될 것 같다. 아주 내 시간은 나를 들었어. 나는 저 것 같다. 마사지 너의 정치하지ceğiz. 너무 비 AAA 아 안 horizont 그래. 하하. 아 안 encontra니 기다려 eightyID 형 아니야. 안돼. 이제는 BUPEANS 지난 후에 прямо 이제 번째 길이 있기 때문에. 왠지 얘기야 해요. 그리고 사람의가 philosophical 안 보며. 아 예. ossen 너가kus decides. 어?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